안녕하세요 안세진 밤을 잊은 그대에게 1월 16일 일요일 새벽 1시 밤을 잊은 그대에게 6학년 4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 솔로 방송을 봐주시는 우리 형님 아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정말 5학년 때는 50km로 가고 6학년 때는 60km로 간다더니 정말 엄청 빨리 가네요 벌어놓은 것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인도 없고 애인도 없고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있는데 없고 없는 데 있다 아무것도 없다 나신이지 올 오리지나신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있는 거고 모든 것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없는 거다 또 아는 채 한다 또 아는 채 유튜브를 다 망친다 안세진이가 유튜브를 다 망쳐 조회수 몇 명 받아가지고 어떻게 수익이나 받아보려고 별 지랄 발광한다 이 새벽에 그래요 바야흐로 나라는 혼란스럽습니다 미사일이 막 날라다녀도 미국에서는 야 너도 위험해 그랬는데 우리는 안 위험해 우리한테 쏜 거 아니야 너네들한테 쏘는 거야 이상한 나라입니다 코레라 안 걸려준 것만 코레라 안 걸리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은 돈의 의미가 없어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코레라 막 터지고 있는데 지금은 뭐 손실보상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살아남는 게 살아남는 게 지금은 승리자입니다 현장에 가라고 아침에 어제 아침에 방송했고요 이번에도 두서 없는 글 현장 스토리를 얘기하겠습니다 무도장에서 쓸 수 있는 춤을 배우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영상은 인기가 없이요 근데 저한테 배우러 오늘도 오늘 정말 댄스 안세진이가 남성 전용 사교댄스업 하는데 오셔가지고 직접 하나 사가셨죠 감사드립니다 오셔가지고 직접 사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 또 저희 학원에 부부팀이 계시는데 맛있는 약과를 맛있는 과자 사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파티했어요 그거가지고 그리고 그 과자가 과자를 내놨을 때 사장님 한 분이 음료수 골든벨을 올렸어요 열 개 대박이다 2022년 1월 15일 토요일 첫 올해 첫 골든벨 울렸습니다 윌 열 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로 무도장 CD 파는 거 한 장 드리려고 그랬더니 요즘에 CD를 누가 듣냐고 CD 듣는 데 없다고 줄 게 없어가지고 맨입으로 참 거시겠습니다 이 방송을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 조회수는 없는데 오늘도 아주 고수분들이 의정부에서 오신 사장님 밑선뽑기 양손꼬기 더러 어깨 감어 왼손만 네가지 십자가 원투 개똥이 디탱고 연습하셨죠 골든벨 올리신 사장님 오늘 손탱기기 그리고 여자랑 같은 방향 돌면서 뒤에 쓰고 사이드 쓰고 아주 좋아하셔서 저도 기분 좋습니다 뭐 그 외 여러분 보셨는데 뭐 길게 얘기해야 개소리고 음 안세진이 학원 코르라로 2019년 7월에 오픈해가지고 한 5개월 한 6개월 장사하나 싶었더니 코르라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2년 동안 댄스 댄스학원인가 죽공장인가 여태까지 이런 댄스학원은 없었다 댄스학원이냐 죽공장이냐 죽 썼습니다 방문 죽은 썼는데 죽이 안 보이네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 사랑처럼 바람처럼 죽은 죽공장인데 죽이 보이지 않는구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죽공장이라고 말은 붙이는데 죽이 보이지 않는구나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죽을 한 그릇 대접하고 싶은데 이놈이 죽이 보이지 않네 죽공장은 맞는데 자 현장 정말 현장 힘들어요 우리 형 야오님 사교 댄스 현장에서 춤추기 얼마나 힘든지 이 방송 보시는 분이 그래서 아마 아 맞아 사교춤 부킹 힘들어 하신 분은 진짜 고수야 현장 현장 많이 다신 분이야 뭐가 힘들어 하시는 분은 아직 온실송에 춤만 추신 거야 학원에서 동호회인끼리 동호회인끼리 쎄쎄쎄 하신 분들이고요 정말 안세진이 맘에 따라 아 이놈은 부킹은 너무 힘들어 여자 마음 알 수 없듯이 여자 댄스는 알 수가 없어 개구리 튀는 방향 럭비공 튀는 방향 여자 마음 세 가지는 알 수가 없대요 일부짓고 여자 마음 알 수 없고 그런데 부킹은 하자니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아이고 저도 부킹하는데 힘듭니다 진심이에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현장을 강조합니다 현장을 가셔야 돼 자 오늘은 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 대도 대도 큰 도둑이죠 큰 길이 아닙니다 대도 그래서 큰 길이 아니고 대도 큰 도둑 큰 도둑 대도무문 큰 도둑은 문이 없다 다 들어가면 자기 문이에요 속담에 있습니다 대도무문이라고 큰 도둑 대도둑은 도둑질 도둑질 도둑도 있잖아요 도둑도 도둑질하기 위해서 현장에를 백번과 백번 철조망은 저기 있고 절로 넘어가서 절로 넘어가서 절로 가는구나 그렇게 도둑질을 합니다 그렇게 도둑질을 합니다 현장을 백번 간다고 강아지는 몇 마리 있고 진돗개는 몇 마리 있고 주인은 몇 시에 집을 비고 딸은 몇 시에 집에 들어오고 남자는 몇 시에 잠을 자고 불은 몇 시에 꺼지고 여행은 언제 가고 도둑질을 하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현장 답사를 해요 우리 형님 아우님 사귀댄스 왜 배우세요 현장 안 가시려면 댄스 배울 필요 없어요 현장 가셔가지고 놀려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현장을 안 가시고 유튜브로 동영상만 보세요 도둑보다도 못해 형님 아우님 도둑들을 벤처마킹 하세요 그 도둑은 정말 한 번에 그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현장 답사를 100번을 하는데 우리 형님 아우님들은 무도장을 한 번도 안 가 그렇다고 또 안세진이 댄스학원 오셔서 조교 선생님하고 연습도 안 해 그냥 유튜브만 본다니까 얼마 전에 그 어디야 어디 경찰서 소속에서 그 친간소음으로 경찰관이 싸워가지고 출동했는데 도망갔대잖아요 경찰관이 도망갔대요 가지고 죽어서 모르겠다 살았나 가지고 왜 경찰관이 현장에서 싸우지 않고 도망갔어야 했더니 요즘에 대면 시대 코레라로 현장 훈련을 안 했대 현장에서 훈련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화면 보고 유튜브로 화면 보고 연습했다고 하더라고 현장 조치를 못하는 거야 형 양호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영상 보고 훈련했대요 영상 보고 그래가지고 현장 조치를 못했다고 얼마 전에 방송에 크게 났어요 제가 만든 얘기 아닙니다 형님 아우님도 뉴스를 좀 보셔야 돼 경찰관이 현장 조치를 못해가지고 왜 현장 조치를 왜 못했냐 했더니 현장 실습이 안 된대요 코레라랑 코레라 옮길까봐 대면 비대면으로 영상 훈련만 했대요 영상 훈련 실화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파면을 했대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대도 무문 도둑지로 큰 도둑은 도둑질하려고 현장에 100번 간다 두 번째 그 층간소음으로 동네에서 쌈이 났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경찰관이 도망갔다 왜 현장 훈련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냥 영상으로 보고 훈련했다 그래서 그 경찰관은 지금 발령 대기인가 파면 직전에 뭐 그런 거 있대요 나도 잘 몰라 그런 건 잘 몰라 공무원 계통은 어쨌거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평턱 창고에서 엄청난 큰 불이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소방서가 세 명이 또 순직하셨어요 순직 근데 소방서 노조에서 지금 대구 불구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불이 큰 불이 나면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있나봐요 현장을 지휘하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온대요 최소한 현장에서 10년 20년 119 소방대 아저씨 이 자리를 빌러서 소방서 아저씨 박수 짝짝짝짝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소방서 아저씨가 와서 큰 도움받았어요 그래서 지하에 물이 쳐가지고 소방서 차 불러시오 그리고 또 학원에 전기가 합성이 돼가지고 불이 나려고 그러는 걸 소방서 아저씨가 와가지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평택에서 불렀는데 소방서 아저씨가 현장 지휘하시는 분이 경험이 없대요 그래서 노조에서 들고 일어났대요 소방서도 육군사관학처럼 간부로 계통이 있나봐요 간부로 소방대학 나오면 그냥 새파라게 젊으신 분이 현장 소장하나봐요 현장 지휘를 현장을 잘 몰라가지고 요번에 세 분이 순직하신 거다 뭐 그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구요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을 아는 사람이 좀 지휘 좀 해달라 최소한 현장에서 10년 20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휘를 한다 그래서 얼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방송에 딱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또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때 팍 달아오르고 또 금방 식는데요 하긴 뭐 우리나라에도 냄비 조루가 많대요 팍 달아올라와서 3분 만에 팍 식는데 갑자기 밤이 되니까 또 이상한 얘기 들어오네 내 얘기야 아이고 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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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디 팍 달아올라가지고 팍 식는데 어쨌거나 오늘 제가 현장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군에서는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형량원님 미군에서는 주임상사 원사 엄청 쳐준대요 육군사령관하고 원사하고 같이 밥먹는데요 왜냐하면 육군 장교분들은 장교분들은 이렇게 부대를 1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이동하잖아 근데 주임상사의 하사관들은 그 부대 오래 근무한대요 오래 근무해가지고 부대를 현장을 잘하잖아 그래서 굉장히 대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대자장도 그 부대 원사랑 같이 밥먹고 왜냐면 떠나가잖아 장교분들은 계속 이동하는데 주임상사는 그래서 굉장히 미군은 그런게 잘 됐다고 그래요 미군은 현장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30년씩 근무한 선임하사 원사 이런 분들은 좀 같이 존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나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군대세계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저 얘기는 현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 현장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렸구요 말같지 않은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하시는 우리 형량우님 사업이 잘 되셔야 되는데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사셔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요즘 사회가 야밤에 음악 한번 들어봐시오 우리 형량우님 얼마나 사시기 힘드십니까 자식은 다 떠나가고 가르쳐 놨더니 미국으로 도망가고 일본으로 도망가고 몸은 아프시고 부인은 각방 쓰고 80평 아파트도 한평처럼 좁아 보인대요 부인하고 사면 저는 요거 요거 비밀이다 아니 싱글 매트리스인데 둘이 둘이 누워도 넓어요 아직은 아직은 사랑이 있나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80평짜리 침대도 좁대요 형량우님 사시는 동안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안세진이 사교침 열심히 배우셔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갔다 오시면 댓글도 하세요 현장에서 실패한거 그러니까 뺀지 많이 맞으셔야 돼 뺀지 많이 받으신 분이 성공한거야 뺀지 안받으신 분은 엉터리야 엉터리 춤 알았죠 형량우님 그리고 무도장에서 여자 꼬시는 법 공개합니다 페르모니 향수를 꼭 몸에 바르고 가세요 페르모니 향수 안세진이가 페르모니 향수 팝니다 손가락 사이즈 포켓에 넣고 뿌리고 가세요 손가락 사이즈에요 만 8천원 하나 팔면 만 8천원 두개 사시면 택배비 무료 페르모니 향수 먹고 살려고 지랄합니다 페르모니 향수 팝니다 취미 중요한게 아니야 꼭 그거 뿌리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세진이 일 일 일